생명정보학은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고 다양한 추정하게 되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암 유전체학도 생명정보학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암 유전체학 같은 경우는 암 조직에서 얻어진 유전체 정보를 분석을 해서 어떤 변이가 있고 이 변이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실험실은 상당히 열려있는 편이라서 혹시 저희 실험실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정보학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AI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유전체를 연구를 하게 되면 유전체 데이터가 워낙 크고 또 데이터의 차원이 높기 때문에 이런 고차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는 그런 기존의 전통적인 통계 방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계 학습이나 인공지능의 방법을 이용해야 이런 복잡한 고차원 데이터를 좀 더 잘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개념 연구에서 AI는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유전체학이라는 게 개념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개념 서열의 정보를 분석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개념 서열을 얻게 되면 각각의 개념 서열에 존재하는 그런 서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쉽게는 개념 서열의 어떤 위치에 유전자가 존재하고 어떤 위치에 유전자는 아니지만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조절 인자가 존재하는지를 예측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개념 상의 서열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성격을 예측하는 데 AI 기계 학습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연구하고 있는 암 쪽에서도 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이들이 있는데 이 변이들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예를 들어 이 변이들이 있음으로 해서 특정 약물의 반응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도 AI와 기계 학습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암 극복이 단시간 내에는 쉬울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최근에 암 유전체 연구, 암의 조기 진단, 예후 예측, 면역항암 치료 등 암 연구의 굉장한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암을 완벽하게 극복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암을 완벽하게 극복하지는 않더라도 암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그래서 암과 함께 있지만 암을 잘 조절하면서 생활에 큰 지장 없이 살아가는 데까지는 제 생각에는 한 50여 년 정도 지나면 그런 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암이 다른 관리가 되는 질병처럼 심각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위험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암 치료가 쉽지 않은 이유가 암이 발생하는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복잡하고 또 암 개념의 변이가 발생해서 암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변이의 역할들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아직은 데이터도 더 필요하고 이런 AI 같은 기술 적용도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개념 지도는 그 사람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아닐까 싶고요. 사람의 개념 사열을 파악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갖는 성격이나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질환에 걸린 위험도라든지 지능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대변하는 그런 정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아직은 이 개념 정보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형질에 대한 연구들이 밝혀질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대부분의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질이라든지 표현형들이 대부분 개념 정보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무신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사람의 생활 습관이 어떠한지 어떤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개념 자체에 혹시 영향이 없더라도 개념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유전자의 발현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의 생명체의 그런 표현형이라는 것은 개념에 의해서 상당 부분은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서 개념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맞춤의학, 정밀의학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로 제가 연구하는 암 유전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AI나 기계학습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어떻게 정밀의학에 응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 암 환자의 암 조직에서 얻어진 유전 정보를 통해서 어떤 변이들이 있는지를 밝혀내고 이런 유전체의 변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치료, 어떤 약물을 활용하는 게 최적인지를 AI와 기계학습을 통해서 밝혀내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